제가 저주를 풀고 승리하는 모습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제가 저주 풀어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주를 어떻게 추천으로 푸냐고? 모든 것은 저주 뭐 이런 계열들은 마음의 힘으로 푸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추천을 눌러주시는 건 그만큼 저를 아끼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 마음이 풍족해지고 저주가 풀리는 시스템이죠 도와주고 싶어 제발! 리시님! 재폭수 좀 해주세요 억울해서 눈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시님! 제발 재폭수 좀 해주세요 억울해서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 리시님? 리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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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똥신 신발부터 업그레이드 해야 돼 리시는 기동력이야 기동력 가서 기동력 가자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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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머리 형 인터넷에서 형 사진을 발견했는데 형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네이버에 롤 고수라고 치면요 롤 고수 화보집이라고 치면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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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페활광 보셨죠? 저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페활광 보셨죠? 저어 여기서 끝나지 안습니다 제 폐활량 보시고 제 지구력 믿기셨죠? 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자 여러분들 지금 이 폐활량 보시고 막 지린다 하시는데 이거 제 10분의 1도 안 보여준 거예요 제가 진짜하면 방종 할 때까지 소리 지르고 있어야 돼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못하니까 그만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한 10분의 1도 안 보여줬는데도 이렇게 놀란단 말이야 표범 두 마리는 감사합니다 간다 좋아 이번 판에 진짜 내가 똥 사서 치면 앞으론 빠삐 형님 말에 충성을 다해야겠다 방송도 킬하는 날만 켜야지 가장 재밌는 날이 언젠지 물어보고 예언을 받아야겠다 타이오 버스타님 감사합니다 킬로스 상대방 흐으! 슬프트 흐으! 흐으! 희으!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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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또! 정말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리님! 감사합니다! 아... 아 아리님 감사합니다! 아리님 감사합니다! 이야 대마시아님 감사합니다! 아 아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플레스유님! 초콜릿 오개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리님한테 진짜 이거는 엎드려 절여야된다 아리님 아니었으면 나는 두번 죽어도 모잘랐어 상당히 고맙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이것쯤 두셈 제가 혼자 먹겠음 가만히 기다려 그럼 쿨이 한번 더 돌거든요 여기서 Q 한번 써주고 힐 쓴 상태에서 다시 E 들어가면서 E 써주시고 여기서 궁극기 쓰면서 써주시고 여기서 걸어주시고 여기서 1000피 300피 200피 먹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피 하나도 안달고 먹으시면 돼요 응 외쳐 아리간님 감사합니다! 풍선님 다 잘리네요 괜찮아 나도 전판에 잘린거 생각해봐 이번판에 잘린다고 저 친구들 욕하면 어? 그거는 이중인격자야 전판에 내가 얼마나 베이가루 잘렸는데 세상에 이걸 뭐라 그래? 가자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어? 와드를 잘못 박았는데 저 친구 야 이거 어? 어 탈... 야 이정도면 만족하자 만족 만족 야 이정도면 만족해야지 탈짐 뺐으면 오오! 아아아아아아 아리갓 감사합니다 아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아 아리님이 지금 어? 아리 철이야 아리 철이야 좋아 감사합니다 으아아아아아악 야 뭐야 저거 아니 아니 무슨 딜이 트리스타나 아 12킬 이정도면 저 딜이 나올 만하지 와 이정도면 저 딜 나... 내가 너무 어? 저기 저 저... 트리스타나에게 경각심을 느끼지 않았네 와 저정도 딜 나올 만하네 12킬 먹었으면 괜찮아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다 죽었어 괜찮아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시작인거야 춥고 덥고님께서 별풍선 50킬로 반큰팬 가입을 반큰팬가 어제 2분의 확률 1회 확률이 깊이 가자 또또또또또 당첨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한번만 더 해보자 내 옆에 친구가 마스터티어인데 걔가 해준다는데 맡길까? 맡길까? 알겠어 내 친구한테 맡길게 대신 신고는 하지마 오케이 안녕하세요 락스 친구 다시 해보죠 지금 짤리지 않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펀치 어딘지 자 락스 두개 두개 하나 정말라 적을 미쳐날듯이 없으니 적을 저취했습니다. 님이였게 스킬자 도나비 아 제가 마스터티어인데 럭스는 잘 안해서 운영적인 측면으로 역전하려고 합니다. 일단 바텀 바텀 일 미드사 운영할텐데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네 명 모두 한번 일망타진 하는게 중요합니다. 보이세요 그리고 일망 자 이제 낚시를 하세요. 아 바로 와딩 하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싸우진 마세요. 아 아 아 아 이 정도면 이득입니다 바론 마드 한 명이 하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점점 따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따라가고 있습니다 햄을 빠져니암 아씨! 큰일났다 말하지 말고 빡겜 말을 해야 빡겜이 되지 오더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핑으로 오더하겠습니다 핑으로 오더하겠습니다 핑으로 제가 오더해야겠네요 해물파전 어디서 들어봤는데 한국에서 해물파전 모르는 사람 없죠 어 대학교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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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이 뭔가 수상했어 하하 제가 취미활동이 수상스키라서 하하 수상할수밖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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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탑으로 갑니다 하하하하 추억님 펜가입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한번 잘라야겠네 하하하하 간다 도령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초반 페이스 하하 페이커였는데 하 하하 아... 초반 테이스 페이커였는데 어떻게 그 게임이 이다지도 망한단말이야 5킬 8대서 4호시라니 세상에 허허허... 나의 문제가 뭐냐면 논타키팅을 10%의 확률밖에 못 맞추면서 100%라고 오해하고 있다는거야 함브라!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넌 10%의 확률이야 알겠지? 오케이 가자 멀리 가지마 됐어 이 정도면 이봐요 해물님 랭 저분들 저격 아니에요 어 저쪽에 당신팬이 네 제 팬이라면 저를 이렇게 괴롭히겠어요 저를 괴롭히는 괴물들입니다 괴물을 소탕에 하여야합니다 안티팬도 팬이죠 형님 아닙니다 저를 잡아먹고 올라가려는 거에요 bj 사냥꾼들 bj 사냥꾼입니다 수수로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사냥하고 먹고 플라티넘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가자 갑시다 와딩하자 와딩 와딩 으 으으으 오잉 좋아! 죽여죽여죽여! 개피야! 잡아! 좋아 좋습니다 궁을 맞춰서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싸울때가 아닙니다 잘 협동하여 승리를 만들어야합니다 협동해야 된다 가자 대상 대상 누가 받았나요? 아 지금 오셔서 대상 누가 받는지 못보셨구나 하하하하하하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대상을 하하하하하하 효근님이 받으셨습니다 피파효근님이 효근님이 받으셨어요 대상 축하드립니다 조심조심 조심 조심 아 조심 조 조 좋아 16레벨이야 궁 3이야 저격하지마 임마 어 저격을 할거면 모르는척 해야지 임마 어 모르는척을 해야지 세상에 끝까지 모르는척 하던가 어 추천 눌렀냐? 백크론까지 뱉냐? 안했다고 너네들은 다 죽었다 나 화났다 조심조심 트리 조심 스킬 스킬샷 어 저거 저렇게 뭐가 저렇게 오케이 잔나 맞추고 마무리 치고 그렇지 좋아 그거야 그거야 좋아 맞췄다 드디어 맞췄다 아아 죽여죽여죽여 노공이야 이제 노공이야 죽여죽여 수수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수수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수수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추억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일단은 저거하고 이거는 존냐를 가기에는 너무 늦었어 아마 존냐 나오기 전에 게임이 끝나버릴거야 그럴거면 차라리 방축 마법번가도 딜을 조금이라도 올리는게 낫겠다 오케이? 딜을 조금이라도 올리자 딜을 조금이라도 올리는거야 으악 쏘아 어 잠깐만 어? 슬쩍 저격큐 방지하려고 맵을 가리는데 죄송합니다 100% 방어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기개부트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같이 게임하고 싶어서 저격하는 분들 중에 그거는 이해해 정우성 장동건이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 나도 김태희 한번 보고 싶었거든 약간 그런 의미잖아 이해하는데 만났을 때 적으로 만난다면 우리가 서로 아는 척을 하면 안돼 그럼 내가 첩자가 된다니까 우리팀 입장에서는 나를 곱게 볼 수가 없어 왜냐 어? 첩자로 본다니까 나를 질파 아니 너를 데리고 간다 오케이 후 후 후 어 다행이다 어 그래도 뭔가 1인분은 한 것 같은 느낌이다 오 아린이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제가 1인분 한 것 같네요 어 아까 내가 세상을 다 어 점령할 듯 강했는데 진짜 일장 춘몽이구나 어 일장 춘몽이야 아 아 아 일장 춘몽이야 연기 개붓음님 감사합니다 퀵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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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셈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워 갓잔나님께서 어 별풍선 50개로도 반큰팽가입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젓네요 다들 본캐입니다 다 그런거야 이 게임이라는게 굉장히 상대적이어서 전판에 똥싼친구 다음반에는 페이커처럼 슈퍼 하드캐리 할 수도 있는거거든 왜냐면 게임을 못하고 잘하고가 아니고 그 티어에 있는 친구들은 그 판이 잘 풀리고 안풀리고의 차이야 음 젓네요 딜량 좀 볼까요 딜량은 일단 1등은 확실한 것 같아요 1등은 확실하고 어 그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